예 우리 배트맨 아우 멋있다 날개 펴지는거 예 멋있죠 멋있죠 우리 고령 예 계약을 맺어볼까요 한번 예 고령의 얘기하네 뭐 있는계약 없는계약 다 해보죠 한번 네 용 어! 용두석! 어 나 또 용두석 한번 또 예 아주 좋은 기억이 있죠 여러분 다 기억하죠 예 여기 꽃잘 됩니다 꽃잘 예 찰싹 예 찰싹 찰싹 이러면 고령의 대검을 얻을 수 있죠 겁나게 안좋아요 쓰지마세요 고령 고령의 계약입니다 이게 예 음? 어 용두석 다 기억하죠 용두석 예 제가 어떻게 용두석을 썼던가요 예 잠깐만 아 친절하님 집에 들어가셨어요 어 빨리 가셨네 자 그리고 이제는 이제 백룡시스 예 백룡시스 꽃잘하러 가죠 왕의 소울요 이제 이제 모으러 갑니다 음 이제 예 왕의 소울 모으러 갑니다 예 이때까지 딴짓거리 하느라고 어 얘들 잡을 필요 없겠죠 예 이제 그 첫번째 예 이제 첫번째 백룡시스 잡으러 갑니다 예 두번째도 아니고 아하 예 아 죽어라 좀 음 야 야 죽어 야 죽어 야 좋아 방금 출혈 터졌죠 어 출혈 터지면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 어 어 있을텐데 없나 어 안먹었나 뭐야 아 이거 없네 난리 났네 어떻게 잡지 아 꽃잘료 예 주술만 있으면 꽃잘이든 뭐든 예 녹아내립니다 공작의 소구에 아벨린 아벨린? 나 아벨린 나 한번도 안먹어봤는데 이따 예 공작의 소구 가면 알려주세요 예 아벨린 어떻게 먹는지 자 가보자 아 컴온요 멧돼지 예 멧돼지 형님 화내 어 흥분하지 말고 예 아벨린 한번 써볼게요 예 여기까지 오면 예 바보라서 모릅니다 예 예 여기 안보이는 예 이 멧돼지에게 안보이는 예 예 어 엉덩이 찌르기 안되나 오 봤어 봤어 눈치 까서 어 눈치 까서 어 여기까지는 쉽게 잡을 수 있어요 예 예 예 여기 안보이는 예 안보이는 뭐가 있습니다 여기 예 접근을 못하죠 어 예 안보이는 뭐가 있기 때문에 아 엉덩이에 갑옷 있어서 안돼 하하하하 강철빤스 입어서 예 무섭네요 예 이 멧돼지는 좋아요 예 얘는 이제 대바라로 예 화끈하게 예 지져보죠 한번 야 어 어 예 돼지 형님 예 들이대 예 예 와우 잠깐만 형님 아 두방 세방 어 깔끔하죠 예 내놔 멧돼지 투구 안주네 예 어 또 투구 주면 또 한번 써볼라 했드마 여기서부터는 이거 필요없고 예 포요하는 용의 반지 착용하고 자 자 홧돋불 자 밝히고 예 링게임성 하나 쓰고 자 그리고 불을 붙여볼게요 예 랩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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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랩업도 하죠 체력 예 지구력 좋아 43 예 레벨 많이 올렸죠 어 어 어 안써지네 여기서는 자 올라가자 이 백룡 시스를 잡고 이제 DLC 지역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어 어 어서오세요 예 윈드형 어서오세요 음 왜 레벨이 너무 높아? 어? 레벨이 너무 높아요 제가 생각해도 좀 높은거 같아요 레벨이 예 너무 많이 높인거 아닌거 예 가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 예 어 야 야 야 야 야 야 왜 왜 이렇게 세우니 예 화살 활빵 엄청 아프죠 예 아 그래요 내가 레벨이 너무 낮은가 카타나요 카타나 좋아요 왜요 예 저는 카타나 좋습니다 예 다크솔 2는 카타나가 별로였는데 예 1은 카타나 되게 좋아해요 예 제가 옛날 카타나 예 이 카타나만 들고 예 그 고양이 고양이 계약으로 예 재미 많이 봤습니다 예 좋아요 예 잡았죠 예 그리고 올라가서 예 저 우리 활빵 놓는 친구 수고했어 활빵 예 좋아요 예 옆에 친구 한명 더 오죠 예 더와 더와 야야 버프 됐다 예 저 빛나는거 보이죠 상당히 위험한 버프입니다 예 예 예 한방에 한대 때리고 골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예 엉덩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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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엉덩이 때려주고 다음에 이제 양손 잡고 얘를 잡으면 이제 예 우리가 그 고대하던 예 DLC지역으로 예 갈 수 있습니다 예 야 야 야 넌 어디서 나타났니? 잠깐만 예 환타 환타 한잔하고 그리고 예 얘가 피가 거의 다 달았나? 어 이거 생각 왜 야 니 빨리 내려와봐 니 빨리 잡자 예 잡고 엉덩이 예 엉덩이 야 니 이로와 그리고 예 아 얘도 피 다 달았네 예 예 잡았죠 예 망가진 펜던트 펜던트 요게 이제 우리 DLC 예 DLC를 들어갈 수 있는 예 입장 입장템 예 입장템 같은 겁니다 자 자 얘를 잡기 전에 옆으로 가면은 예 또 저 친구 한 말 있거든요 아 크리스탈 동굴 예 낙사하지 않아요 예 웬만하선 낙사하지 않습니다 자 자 이리와 친구 예 거먼 자 막고 예 돌아가서 엉덩이 예 또 엉덩이 예 예 집요하게 예 상대방의 엉덩이만 노리는 예 덴트 캐릭 야 너도 너도 엉덩이 자 여기서 어 용감한 용사의 소울을 먹고 이제 저 사무 저 사무창 주는 애 이름이 뭐죠? 전도사 전도사 무슨 전도사인데 예 얘를 한 방에 보내 예 그분 곁으로 나가지고 방 예 얘는 웬만하면 한 방에 죽이는 게 좋아요 예 예 텔레포트로 자꾸 도망가기 때문에 예 웬만하면 예 한방에 죽이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 죽이고 죽이고 예 죽이고 죽이고 예 예 예 죽이고 예 죽이고 예 죽이고 예 이루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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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예 예 엉덩이 내가 원하던 예 내가 원하던 다크 소울 예 예 다크 소울2는 엉덩이 찌르기가 조금 힘든데 흠 다크 소울1은 이제 예 아주 시원하게 예 야 이거 혹시 미믹은 아니지 예 아주 시원하게 예 모든 어떤 캐릭이든 간에 엉덩이를 찌를 수 있는 예 이 쾌감 속성 강화요 초반에 그니까 저렙 때는 속성 강화하는 것도 괜찮아요 예 번개변질 제가 이게 민첩을 많이 아니 민첩이래 기량을 많이 올리면은 괜찮습니다 이거 예 민첩을 많이 올리면은 요 변질 강화 안하고 그냥 15강화해서 쓰는게 훨씬 나아요 보정을 많이 받기 때문에 먹었니? 아 좋아요 예 두 마리 있죠? 예 에이 컴온 예 한 마리씩만 올래? 오오 역시 결정 예 세죠? 예 좋아 죽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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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또 환타 환타 한잔하고 이게 미미기인가? 예 때려보면 알겠죠? 예 미미기네 예 튀어 저거 안기면은 예 오 튀고 예 한대 때리고 또 한대 때리고 예 또 한대 때리고 예 뭐 주니 아이템 어 결정 라이트실드 예 결정 시리즈는 예 데미지와 어 방어력 뭐 다 좋은데 안좋은 점이 한가지가 있어요 그 내구력이 약합니다 결정 음 무기들은 내구력이 엄청 그냥 예 엄청 약해요 자 가볼게요 요 위에 아 여기는 이제 요게 필요하죠 예 예 예 무기한 희생의 반지 예 여기 가면은 이 최초로 예 자살 예 자살 테러가 일어납니다 이 자살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야 이리와봐 맞고 한대 때리고 예 안되겠다 니 예 언제 잡냐 예 예 때려봐 예 예 왕입니다 예 한방 쟤는 뭐지 근데? 정체가 뭘까요? 야 야야야야야 잠깐만 야 어 어 형 잠깐만 예 그렇지 예 좋아요 예 얘가 여기서 나왔었나? 기억도 안나네 예 들어가요 예 네 널 잡아주겠다 이리 오니라 예 자 널 왕 와앙 예 신기하죠 예 핵 핵 핵 핵 핵 이거 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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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반쪽 호흡 후에 핵 쓰는 애들 핵이야 핵 치산 핵이라서 제가 반지를 썼습니다 웬만하면 안쓰는데 핵이죠 나쁜아이 핵같은걸 쓰다니 치산아이구나 자 왓더풀 인간성 아 하나만 쓰면 되죠 현재 인간상태니까 자 여기다가 이제 불을 붙이고 네 어서오세요 네 다크소울1입니다 제목에 방제의 다크소울1이라고 적어놨습니다 1편의 하벨요 허저봐죠 아 방어구요 어이 좋죠 말도 못하게 좋죠 하벨은 무거워서 문제지 하벨은 언제나 최강 방어구입니다 예 예 예 야 야야야야 안 되겠어 어응 뻥 좋아요 짜식들 상대도 안 되는 것들이 짜식들 뭐 있니? 이쪽에 먹을 거 있니? 괜히 잡았네 어 괜히 잡았죠 얘를 뒤통수 한 대에 톡 때려주면 예 열쇠줍니다 내놔 열쇠 예 여기 열쇠 열쇠를 예 어 여기 이벤트 이벤트 나오죠 예 이걸 아 시끄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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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불타고 케이 나오죠 이상한 괴물들 예 아 시끄러 아 뭐 암에바니 암에바 예 예 여기 왜 미친척하고 얘들 뛰어 올라가거든요 예 왕 예 안죽.. 안죽었니? 예 같이 가자꾸나 예 예 같이 가는 즐거움 예 사다리는 못한다 왕 야 한명 더 예 뛰어와 야 너도 살이 타게 어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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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좋아요 예 야 뭐가 날 때린거니? 어? 방금 뭐가 날 때린 좋아요 잡 도망가는거 이제 도망가는거 예 이제 잡는 재미가 있죠 야 이리와 이리와 야 이리와 야 이리와 예 이리와 이리와 무섭다 어? 잠깐만 아이들 음 웃음 펑 네 멋있죠 응 재밌죠 야야 뭘 야 야 야 사진 아니자래요 어 2타 3피를 할 수 있었는데 아깝다 자 여긴 뭐가 있을까요? 열어보죠 어 여기 친구 한명 있네요 예 반가워 친구야 자 뭐 없니? 주는거 없니? 이쪽에 가면은 야 여기 괜히 열었죠 아무것도 안주는 야 너도 이리와 찰싹 찰싹 예 두대문으로 죽죠 아 이거 빨리 오강을 해야하는데 어 잠겼다 세기석 덩어리가 세기가 필요해요 지금 오 열리네 여기 뭐 있니? 어 여기 너 뭐니? 막고 뒤로 돌아가서 예 엉덩이 야 너도 막고 뒤로 돌아가서 엉덩이 안되면 그냥 뒤로 패는데 예 여기로 가면 뭐가 있을거야 내 생각에 예 떨어지는 구간 있죠 슉 떨어져서 예 이 몫은 예 때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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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어 제발 오 뭐야 어 두 마 어 야 두 마 두 마 두 마리 두 마리이면 유 위험한데 자 받아라 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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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죠 예 주술이 사기에요 사기 다 다들 주술하세요 주술 예 다크소울 1은 예 주술사가 최강입니다 최강 스탭도 아낄 수 있고 초반에 소울만 저처럼 두 번 잊어버리지 않는 이상은 상당히 괜찮은 괜찮습니다 모여 모여라 삼각지 모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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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하 으아 아 으아 흐아 네 그러면은 너는 예 평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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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시끄러 어 야 안돼 야 이 짜 야 남의 배 딱지를 하하핳하핳하하하 우와 야 너희 양심도 없다 남의 그 고귀한 배 딱지를 야 찌르고 살 것 같아 야 와봐 어?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간단하죠 여기도 뭐가 있네요 얘들은 바보입니다 양손 지고 엉덩이 한 번 시원하게 한번 찔러 죽어요 안 죽었니? 쟤면 때리고 마구 치는 겁니다 얘들 바보예요 바보 얘들 죽어도 공격 안한다 착한 우리 우리 친구 고마워 아이템도 주고 태양의 은혜 그 다음에 태양의 치유 여기는 잠겨있네요 얘는 구해줬더니 여기 또 갇혀있죠 바본가봐 맨날 잡히죠 호그온날 잡혀 또 구해달라고 하죠 저는 마법 마법을 배울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구해주죠 네 네 네가 좋아서 구해주는게 아니다 네 저 뒤에 있는 화방녀의 혼을 먹고 싶어서 널 구해주는거다 자 여기 올라가보죠 올라가서 노래소리를 빨리 꺼버리죠 시끄러워 시끄러워 응 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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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하고 야 이리와 맞고 왕 한 번 더 어 생명 오므로 곤란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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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법 바꾸고 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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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 왕 왕 왕 왕 맞고 왕 왕 오 얘는 칼로 엉덩이 한번 찔러줘야겠네요 찔려고 네 야샤 시원하죠 죽었지 좋아요 이제 노래소리를 꺼보죠 시끄러운 노래소리를 좋아 꺼졌어 꺼졌어 아 이제 기가 좀 예 기가 좀 괜찮네 너무 시끄러워 어 소급탑 대문 열쇠 저쪽 이제 그 요 밑에 있는 그 대마법사 양반을 구하기 위해서는 예 저거 풀어줄 수 있는 키를 구해와야 거든요 어 그걸 구해와야 돼요 지금 빠르게 가서 그 키를 구하는 왕 왕 뚜껑 어 그거 그 왕 뚜껑 어 갑자기 먹고싶네 왕뚜껑 좋아요 여기 다 열었네 내가 안 열렸는데 아 한군데 안 열렸었는데 여긴가 열어보자 어 이제 열어자 안에 뭐 있니? 오 아이템이다 자 예 저요? 저 못생겼습니다 예 아 저분이 그냥 장난친 거예요 장난 음? 아냐 예 아냐 예 182에 80kg는 맞는데 예 미남형은 아닙니다 예 예 추남 추남형입니다 추남형 예 예 흐흐흐흐흐흐 아니야 그냥 정상 예 평범하게 생겼어요 평범하게 음? 아 윈드형까지 왜그래 아 맞아 윈드형은 예 저희 윈드형은 제 얼굴을 봤습니다 윈드형 어때요? 예 저 그냥 평범하게 생겼죠 예 약간 예 못생긴 음 축에 껴야하나 예 예 아까 예 좀 그랬죠 예 저도 제 외모래 예 실망하고 있습니다 넌 왜 그렇게 생겼니 예 이렇게 죽었니 예 그리고 여기 가면 180 미만은 루저래요? 누가요? 예 예 그런 사람하고는 놀지 마세요 예 예 180이 180 미만이 왜 루저야 아닙니다 예 예 키 저는 키 예 그다지 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예 키가 크면 좋고 예 작으면 뭐 작은데로도 괜찮죠 예 별로게 그 키 갖다가 막 뭐라하는 사람은 예 아니야 178이면 큰거지 예 몰라 근데 나는 그 고등학교 때 예 고등학교 때 보통 우리 축구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축구보다는 어 고등학교 때 농구를 좀 많이 했거든요 예 예 농구를 많이 했고 또 중요한게 저 초등학교 중학교 까지는 저는 키가 작고 뚱뚱했어요 음 아시죠 예 그 흔한 말로 아 여자 키 안봅니다 예 저희 여자 외모 안봅니다 예 오직 성격만 봅니다 성격만 예 예 전 심화만 들어오면 다 좋기 때문에 예 뭐 가리지 않아요 하하하하 뭘 내가 가슴을 봐 예 가슴 안봐요 예 그 하여튼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흔한 말로 별명이 그거 그거 있잖아요 엄지손가락 엄지손가락 예 짧고 굵은 애들 예 그 기억나죠 예 본인의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착 들어 보세요 예 제가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예 예 작으면서도 예 당당히 그 통 뚱뚱한 애들 그 영화 영화 아 영화가 아니고 애니메이션 보셨어요 코난 예 코난 보셨으면 아실텐데 그 이름이 뭐지 거기서 나오는 그 뚱뚱한 애 게 있잖아 딱 딱 그렇게 생겼었어요 어렸을 때 근데 좀 뭐지 예 고등학교 예 고등학교 가서 음 농구를 좀 많이 했더니 막 그 뚱뚱했던 게 다 키로 가더라구요 제가 아마 고등학교 때 한 20cm인가 예 컸어요 예 퉁퉁이 퉁퉁이 맞아 맞아 제가 딱 그랬는데 고등학교 들어가서 농구를 열심히 하다보니까 예 그 옆으로 쪘던 게 위로 올라가더라구요 그래서 키가 그때 한참 엄청 컸어요 농구하니까 아니야 그니까 내 말은 그니까 만약에 이제 애들 키운다 애들 키운다 그러면은 축구도 노운데 농구를 많이 시키세요 예 농구가 이게 점프 운동이다 보니까 예 그 성장판 같은 게 쭉쭉 늘어난다고 하더라구요 어 그니까 농구 농구 애들 있으면은 예 남자애들이나 여자 여자는 좀 굴고 남자애들은 예 농구 많이 시키세요 음 뭐라고 예 점프 그니까 줄넘기나 뭐 이런 점프 운동 많이 하면은 그 키 큰다고 하더라구요 예 어렸을 때 그니까 이게 한참 잘할 나이에는 예 그때 이제 이렇게 성장판이 열리기 때문에 예 팍팍 열려야 하거든요 성장판이 어어? 어어? 예 한잔 먹어 어 한잔 먹어 아 아 그래요 다 정해져 있는 거야 이미 이미 내 키는 정해져 있는 거야 어? 어 그래도 좀이라도 열리지 않 어이 뭐야 이거 야 야 이거 뭐야 야 야 드디어 나왔다 예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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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좀 한번 좀 쳐봐 잠깐만 예 좀 한번 쳐보죠 아 이거 오른손에 차야지 양손으로 질 수 있는 건가 자 이거 맞죠 이렇게 양손으로 쥐고 예 흐흐흐흫흐흫흐흐흐흐흐흐흫흐흐흐흐흫 aks 아 이거 투하고 똑같나요 춤추는 게 예 옵션 옵션 뭐 별 거 없을 텐데 어 어 십 육 십 육 이십 사 어 억이 지능이 필요하네 이거 쓰는데 뭐 이런 무기가 다 있어? 아 마법 데미지가 있구나 어 어 16 16 24 내구도 예 춤 두번 쳤더니만 80이 됐네요 아 성장 클리닉 그래요 그래도 뭐 하여튼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키가 많이 클 수 있지 않을까요? 음 잠깐만 이거 어 상자네 강력한 마법의 망패 아이템 뭔가 얻었죠? 여기서 굴리고 굴리고 예 하여튼 뭐 운동 열심히 하면 키도 크고 막 이것저것 뭐 다 크죠 열심히 하면 됩니다 뭐 아이템 이제 더 이상 먹을 거 없나? 다 먹었나? 어 아 아벨린 어디 있어요? 나 아벨린 나 한번도 안 먹어 봐서 어 아벨린 어디 있어요 아벨린 어 아벨린 어디 있어? 난 다크소울2 하면서 아벨린 한번도 안 먹어 봐서 어 아벨린 어디 있어요? 요리 가면 되나? 위에서 뭔가 쏘는데 자꾸 위에서 뭔가 쏘는데 자꾸 야 니 자꾸 어디서 쏘는 거야 어 어 아 이거 돌린거 어 어 여기가 아니야? 여기 밑에 책장 위? 책장 위? 안 보이는데 상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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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있지? 여기가 아닌가? 아 다른 쪽 알겠습니다 다른 쪽이라고 하네요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반대쪽 말하는 거죠? 그러면 그 돌리면서 뚝 떨어져야 돼? 어? 맞는 거야? 돌리면서 뚝 떨어져야 하는 거야? 여기 여기 아 저기네 저기 상자 보이죠? 어 돌리면서 뚝 떨어져야 하는 거야? 어? 3분의 2 지점에서? 어 골치 아픈데 나 이거 한번도 안 먹어 봤거든 뭐 해 볼게요 저 어 돌리고 예 내려가서 으아아아앜!!! 내 진짜 이거 꼭 먹어야 돼? 어허? 어 이거 꼭 먹어야 돼? 어? 이거 꼭 먹어야 하는 거야? 어? 어? 이거 꼭 먹어야 돼? 응? 이거 꼭 먹어야 돼? 응? 저거 어디서 떨어져? 3분의 1 지점에서? 어? 3분의 1 정도 갔을 때 떨어지면 돼요? 그런거야? 어? 그니까 알려줘 그니까 3분의 1? 3분의 1 지점이야? 3분의 1 지점이야? 아 그냥 대충 느낌 보고 뛰어 어? 느낌 보고 뛰어? 아 왜 이거 또 살아났어? 어? 누가 춤추래? 야 춤추지마 아니야 먹을 수 있어 예 제 소울은 예 이미 나의 예 이미 내 내 눈에 들어가 있죠? 예 소울은 야! 야 무기 손상 됐대 난리 났다 예 무기 수리해야죠 그럼 바라로 예 예 바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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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여기 가면 어? 어디갔니? 괜히 돌렸나? 아우 골치 아프다 아우 골치 아프다 저거 올라가려면 돌리기 조작한 다음 바로 걸어서 가면 딱 맞는다고? 아 그래요 뛰어가지 말고 그냥 예 그냥 이렇게 정면으로 걸어가면 된다고요? 오케이 알았어요 왕 이쪽으론 가는 길 없고 알겠습니다 예 돌리고 바로 그냥 쭉 예 걸어가면 된다고요? 좋아요 잠깐만 여기 뭐 있니? 아 저기 있네 또 활빵 쏘는 애들 왕 예 뛰지 말고 그냥 이런 식으로 계속 걸어가면 된다고 알겠습니다 예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여기 또 없지? 없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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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넷소울 좋아요 여깄죠? 넷소울 어디 가지도 않고 아우 좋아 넷소울 예 야 근데 얼마 안주네 소울이 아예 아예 4만점이네 많이 주네 자 물약 한잔 들이키고 자 여기서 돌리고 완전 걸어서? 지금 이렇게? 어? 이렇게? 자 위에서 뭐 누가 쏘냐 자 위에서 뭐 누가 쏘냐 어디서 활을 쏘는 거야 뭐니? 아 2A구나 아 2A구나 꼼수? 꼼수는 나 모르는데 네 음 자 지금 그니까 여기서 돌리면 되죠 여기서? 예 여기서 돌리고 그냥 걸어가면 된다 이 말이지 어? 여기서 여기서 자 저쪽이에요 저쪽 예 저쪽 좋아요 네 자 네 자 어? 예 B를 믿어요 아 아깝다 아 아깝다 아 아깝다 아까워 거의 거의 예 거의 맞닿았는데 아 조금 아깝죠? 예 그니까 조금 아깝어잉? 자 소리 예 번개에 타도 잠깐만 돈이 없네 음 대충 느낌은 느낌은 왔어 어 방금방금 거의 아까웠죠? 예 조금만 더 늦게 내려갔으면은 먹을 수 있었는데 음? 다이빙 왜 하냐니? 이렇게 해서 먹는 거래 원래 어 이게 정상이래 아 네 별풍석 하나 예 팬클럽 가입 감사드립니다 음 어 그러면 다이빙으로 하지 그러면 어떻게 보고 예 조금 예 조금만 늦게 가면 될 것 같아요 조금만 예 빠르게 말고 조금만 예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기다려 봐 공중법법 음 공중법법은 뭐야? 또 처음 듣는 실 아 그래 아 네 아 아 아 아 위에서 자꾸 쏘네 아 아 아 위에서 자꾸 쏘네 허공답보 허공답보 예 아니 꼼수 말고 예 정상적인 예 정상적으로 한번 먹어볼게요 예 정상적으로 예 돌려서 떨어져서 먹는거 예 이번엔 먹을 수 있을거 같애 예 사다리를 돌리고 나서 두번째 층에서 종료하면 사다리 다시 올라가요 여 어 그런게 있나 어 뭔가 복잡해진다 예 한번 두번 두번 돌려볼까 그럼 사다리를 야 야 쏘지마 야 어 어 나 소울 어디갔어 밑에 있나 아 저 위에 있네 잠깐만 이거 소울부터 먹고 좋아 좋아요 기둥 보고 뛰으면 돼 뭘 어떻게 기둥 보고 뛰어 음 이번엔 밑에 있네 자, 물약 먹고 어디 저기지 자, 여기 이제 다시 한 번 도전 응? 스틱을 완전히 아래로 해서 걸어가면 에 지금 이, 이, 예 이런식으로 걸어가면 된다 이 말이지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걸어가면 되는거죠 좋아요 에 야, 나 할 수 있어 믿는다 널 믿는다 믿는다 야 야 야 야 야, 장난 아닌데? 어? 야, 장난 야, 활빵이 두개나 날라와 단번에 어? 어? 저 밑에 정리하고 가야겠는데요? 어? 아니, 왜 밑에 정리하라는 말을 안했어 어? 아니, 그걸 처음에 말해줬어야지 어? 그걸 처음에 말해줬어야지 어? 말을 해 주면 나 모른다니까 아니, 처음부터 말해줬음은 내가 방금 완전 성공했잖아 아, 아이 진짜 몰랐어요 진짜 내려가자마자 자신있게 물약을 먹었는데 우리 활성운 이 무서운 해골들이 단번에 이제 왔어? 어? 공작소거는 처음이지? 하면서 예 환영해 주네요 쏠요? 설마 위에 있을거야 위에 있을거야 아마 3초! 3초 전이라서 예 내려갔으면 아 야 야 너무 빨리 죽어가지고 야! 야! 잠깐만 야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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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환타 좀 먹고 좋아 이제 느낌 잠깐만 어디갔니? 예 느낌 느낌 이제 왔어 느낌 예 느낌 아하 예 느낌 왔어 이제 예 먹을 수 있어요 이제 예 밑에 정리하고 와서 예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 예 충분히 먹을 수 있어요 이제 예 대충 레벨? 지금 3 아니다 40 43 예 레벨 43입니다 여기 한 마리 있었어 어 얘 정리하고 가야지 한 대 맞으면 뜨끈뜨끈 하더라니까 예 안 돼 안 돼 나 소울 먹고 들어가 어 아 망자 상태구나 못 들어오구나 예 예 저 지금 망자 상태네요 예 네 소울 소울 어디 있을까 어 소울 바닥에 있니 설마 진짜 어 소울 아 저기 있어 아 골치 아프네 아 근데 이거 밑으로 어떻게 내려가지 어 어 아 밑으로 내려가려면 혹시 저쪽으로 내려가야 하나 어 그니까 이쪽으로 이쪽으로 내려가는거죠 아닌가 그니까 그니까 싹 정리하고 갈거 같애 음 어디로 내려가는거 아 저쪽이구나 예 저쪽이네요 싹 싹 정리하고 가 볼게요 여기 맞죠? 이쪽으로 가는거? 아닌가? 저쪽하고 연결되어 있겠지? 이쪽으로 가면 어 에잉? 에잉? 아우 어? 여기 맞아요 에잉? 어휴, 잠깐만 누가 자꾸 때리냐? 아우, 멀리도 있는 아이가 자꾸... 아아? 야 야, 잠깐만 뭐... 왜 이리 맞냐? 싹, 그냥 쌍그리 쌍그리 잡아보죠 쉬지도 않고 다 잡아보죠 한번 야야, 먹을 수 있어 그냥 먹는 거 보여드릴게요 충분히 살아서 먹을 수 있습니다 야, 먹을 수 있어 먹을 수 있어 먹을 수 있어 먹을 수 있어 너의 소울이잖아 음, 그래 니꺼야 에잉? 아이, 구린 건 아는데 그냥 한번 먹어보려고요 이렇게 한번 먹을 수 있다 예, 이런 거 한번 보여드리게요 활 쏘는 것들은 다 잡아보자 한번 잡고 여기도 있냐? 활? 다 잡았나? 이제 활 쏘는 거 없겠죠? 이제 활빵 놓는 애들 어, 다 잡았죠? 지금 응, 됐어요 이제 활 쏘는 것들 다 정리한 것 같아 마법사? 마법사 있었나? 아, 아프다 인마 어? 어? 야, 뭐 활에 유도, 유도 기능이 있냐? 쟤도 잡아요? 쟤가 쏠지 모르니까 오케이, 오케이 헬로 마이 프렌드 세이 굿바이 깔끔하죠 에잉 걸어서 뛰어도 된다고? 왼쪽 책상 위에 왔을 때? 모르겠어, 모르겠어 음 네, 어서 오세요 네, 보좌형 어서 오세요 아니야, 할 수 있어 네,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아, 이게 또 얘도 잡아야죠 얘도 활 쏘니까 아 아아 잡았죠 또 어디 없죠 이제? 좋아요 이제 올라가면 되겠죠 네, 오늘 좀 아벨린 아벨린 먹는 것까지 해 볼게요 아벨린 먹기 되게 힘드네 아벨린이 먹길래 아벨린요 화살입니다, 화살 아니, 활, 활 예, 한꺼번에 화살 예, 뭐냐 이거 예 볼트를 세 번을 날릴 수 있는 예, 한꺼번에 세 개가 슉슉슉 나가는 예, 그런 볼트 예, 아니 그 석궁 석궁입니다 음 꽃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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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꽃잘은 쉽지 주술이 있는데 자 아 또 막상 할라니까 어 겁나네 어 또 막상 할라니까 겁나네 남자 남자니까 어 남자니까 한방에 가는 거야 맞지 어 남자니까 어 어 우리 남자니까 이거 한방에 갈 수 있을 거예요 어 다들 어 다들 믿어 믿어 의심치 않아 다들 어 어 나, 나, 나 낙사하면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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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오만 소울 아 이이이 어 희생반지 지금 희생반지 껴도 돼요? 어 어 희생반지 지금 껴도 돼? 어 빨빨리 설명해줘봐 희생반지 지금 껴도 돼? 어 돼? 진짜로? 어 어 보험 하나 들어주고 그럼 나 희생반지가 있나? 없어 희생반지가 없어 하하 하하 어 희생반지가 없어 중요한 거는 어 희생반지 하하 하하 희생반지가 없어 희생반지가 없어 이게 뭐야 야, 나 먹고 싶어도 없어 어 희생반지 어 희생반지 희생 모르겠다 아 그래 예, 잠깐만 네 네, 화장실 한번 갔다 와 하하 예 급히 화장실 한번 갔다 올게요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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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습니다 흠 좋아 남자니까 좋아 나들 긴장해 간다 피슨 진짜 너 너 나 할 수 있다 해 할 수 있어 할 수 oct 훠 아ième 아 sigh 너무 늦게 뛰었어? 어? 너무 늦게 뛰었나? 어? 너무 늦게 뛰었어? 뭐 맨날 잃어버리는 소울 뭐 조금 잊어버린다고 뭐 가슴이 아프네요 어? 아 저거 또 밑에 다 정리하고 먹어야 돼? 어? 어? 골치 아프네 저거 왼쪽 책상 지나갈 때 뛰는 게? 알았어요 이번엔 왼쪽 책상 지나갈 때 아 네 진짜 야 야 그냥 죽어 어? 잠깐만 떨어지는 끝에 서 있다가 아벨린 책상 말고 옆 책상 지날 때쯤 떨어지면 성공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착지하면은 그 움찔움찔 거리잖아 예 위에서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움찔하는 거 있잖아 예 고것 때문에 예 고것 때문에 고 때 맞는다고 아 무게를 줄이면 돼? 그런 거야? 잠깐만 여기 어차피 공수 몇 명 안 되니까 금방 처리할게요 어 공수 몇 명 안 되잖아 예 공수가 저기 하나 요 밑에 둘 예 이것만 처리하면 되지 어 여기 하나 둘 요거 요거 셋 예 얘들만 처리하면 되겠죠 어 이러면 되잖아 알겠습니다 이번에 예 이번에는 뭐 잃을 것도 없겠다 예 아무 부담없이 뛰면은 아마 성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미 이미 난 잊어버렸기 때문에 예 난 더이상 이룰 게 없다 어? 어 난 이제 부담 없다 부담 없어 이제 막 뛰어내릴 거다 긴장해라 여기 아니야? 음 이제 괜찮을 거예요 뭐 이번에 아마 성공하지 않을까 어 왠지 느낌이 쎄한 게 예 왠지 아벨리를 먹고 기분 좋게 예 끝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네 윈드역 들어가세요 다 잡았지 내 소울 이거라도 이거라도 예 한방에 갈게요 한방에 예 두번도 아니면 한방에 가겠습니다 예 돌리고 야 아 이 눈꽃만큼 차이는 뭐니 또 어? 이 눈꽃만큼 차이는 뭐야 어? 야 그냥 좀 걸쳐주지 좀 좀 걸쳐줘 하하 머리 아프다 자 그러면 아 네 들어가세요 여름님 들어가세요 한번만 더 한번만 더 도전해보고 안되면 포기할게요 마지막 한번 마지막 도전해보고 안되면 깔끔하게 포기하는걸로 아벨린 없어도 그냥 석궁 쓸게요 작은 석궁 쓸게요 이번 마지막 도전 마지막 도전해볼게요 이번엔 아마 성공 야 야 야 야 여기다 너